미국 워싱턴주 시애틀의 한 광장. 붉은 치마에 붉은 손바닥을 한 여성들이 춤을 추고 있습니다. 붉은색은 피를 상징하는 것으로 최근 이란에서 이어지고 있는 히잡 미착용 여성의 의문사를 둘러싼 반정부 시위의 일환인데요. 미국은 물론 프랑스와 이탈리아, 스웨덴 등 전 세계 곳곳에서 이란 여성의 삶과 자유를 지지하는 연대 시위가 펼쳐지고 있습니다. 오늘의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